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어디 운동? 하체 운동합니다 네 그럼 바로 하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하체는 스미스 머신으로 이용을 해서 운동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적절히 이동해서 세팅을 하시죠 어! 키 짧아 키가 작은게 아니에요 풀이 짧은거에요 그거나 그거나 되게 당연해요 아니에요 단지 부담스러운 내용 같은데 자 워밍업으로 스미스 머신에서 빈바로 뒤로 하면은 더 걸릴텐데 자 스커트부터 자 자자 잡고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여섯 자 일곱 자 예달 자 아홉 열 자 여섯 자 둘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9, 10, 자 휴식 물 좀 마시고 스트레칭 좀 해주고 물, 물었다 누웠어, 또 있다 스미스 머신을 한다고 해서 하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스미스 머신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똑바로 쓴 상태에서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선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없는 것뿐인 거고요 우리가 흔히 있는 스미스 머신이 수직으로 돼 있긴 한데 그 수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듯이 스쿼트를 이 바와 수직에 맞춰놓고 똑바로 쓴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허리가 아픈 분들 같은 경우는 상체가 엄청나게 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과도하게 뺄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상체가 너무 숙여지게 돼서 허리에 좀 무리가 오는 거에요 그 외에는 원래 허리 아픈 사람 원래 디스크에 조금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관절에 조금 부담이 있으신 분들 뭐 태양성 관절이라든지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통증이 더 빨리 온다는 거죠 근데 약하게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권장을 하고요 좀 이제 아예 스쿼트를 못 할 정도의 상태라면은 당연히 뭐 재활이라든지 뭐 치료를 받고 오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머신을 이용해서 익스텐션 이라든지 레그컬이라든지 이렇게 단관절로 좀 가볍게 해서 근육을 조금 더 키워줘서 바치는 힘 자체를 좀 키워주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스쿼트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게 간혹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스쿼트를 하면 허리 부담 오다 보니까 허리 아픈 분들은 스쿼트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실제적으로 권장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오히려 레그프레스라든가 이렇게 대체를 해도 되지 않나요? 레그프레스도 좋고 레그프레스 같은 경우는 상체를 아예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세트도 무게 없이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여섯 여덟 자 아홉 그렇죠 계속 끝까지 상체 세우고 열 자 하나 자 둘 내려왔을 때 엉덩이가 밑에서 근육이 받쳐줘야 돼요 다섯 밑에서 엉덩이 근육이 더이상 안 떨어지게 잡아주고 여섯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오 자 열 오케이 걸고 이제 무게 추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무게는 가볍게 5kg부터 여섯 이거 이거 묶어 들어가지고요 바 자체가 두툼하기 때문에 사실 얇은 바를 할 때보다는 조금 덜 아파요 그래서 패드를 굳이 안 돼도 할 만큼의 강도는 되기 때문에 이런 두꺼운 바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밑에서 엉덩이가 받쳐준다는 느낌 밑에서 여기서 딱 받치고 그대로 수직으로 밀어주고 다섯 받쳐주고 그냥 힘으로 버틴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아래에서 근육으로 잡아줘서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느낌 그러면 힙을 더욱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몇 개 있어요? 자 10개만 더 할게요 자 1 자 2 자 3 자 4 자 5 6 자 7 자 3 정 자 5 자 5 재결 무경어떤 있나요? 그럼 좀 가볍게 2.5킬로짜리 하나 더 추가로 거기 없어서 숨이 차나요? 화체를 하면 항상 숨이 차요 마치 개주를 띈 것만이야 개주 옛날 말인가? 옛날 사람인 거 티났다 조심해야 돼 마음만은 25살인 거 들킬지도 몰라 스물다섯 살들은 개주라는 말 안 쓰나요? 그 나이 때는 개주가 없을걸요? 그럼 스물다섯 살 무시해 무시가 아니라 개주 없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있나? 학계 체육을 잘 몰랐어 아직 개주 하나? 개주 2.5달리기라고 하나? 설마 바톤 탔지? 아니야 육상에서도 아직 개주는 써 그럼 개주 그럼 개주 쓰겠지 개주요? 근데 평소에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았어 자 다시 한 번 더 개주 선수 선수까지 나왔고요 자 다시 7.5킬로 한쪽당 7.5킬로씩 총 14킬로 아니구나 15킬로 둘 오케이 자 하체에서 받아주고 그러지 자 셋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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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넷 다섯 여섯 일곱 두개만 더 마지막 무게감은 어때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무게를 본격적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10킬로 일곱 운동할때는 편하게 하는게 최고죠 자 이제 하나 둘 셋 다섯번째 자 앞에 빈바 빼면 세번째 어 뭔가 무거워 크기만 커서 그렇지 10킬로 밖에 안돼 그래봤자 20이야 충분히 들만한 무게 준비 시작 고 자 하나 엉덩이로 맞춰줘 자 둘 허리로 맞추지 말고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섯 자 여섯 자 여섯 자 여섯 자 아홉 자 여섯 자 여섯 자 여섯 자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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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게감은 어때요? 아 무거워요 자 무겁다고 하는거 보니까 하나 더 올려도 될거 같으니까 2.5킬로 짜리만 아니 으응 가볍다고 말해 어? 어 가벼워요 가벼워? 그러면 20킬로짜리 아 2.5킬로주세요 네 2.5킬로만 자 마지막 세트로 2.5킬로짜리 올려서 진행을 하고요 잠시만요 스트레칭 한번 해주고 항상 운동을 끝난 후에는 스트레칭과 함께 스트레칭보다 숨 좀 걸어 자 이 정도의 무게가 여자 선수들도 충분히 들어줘야 돼요 하체 탄력이라든지 힙의 라인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주셨으면 좋 바라는 바입니다 일반인분들은 너무 과하게 무게를 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무게가 너무 없이 운동하는 것은 발전이 없겠죠? 네 오히려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자 들어가시죠 자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여섯 자 일곱 최대 열 하나 하나 멍덩이 너무 빼지 말고 수직으로 둘 셋 넷 자 다섯 여섯 좀만 더 자 일곱 조금만 더 힘내고 충분히 할 수 있고 자 여섯 자 오 마지막 열 이렇게 걸고 무게를 치우고 다음 운동 다음 운동은 헥스쿼트 하러 갈게요 네 움직이는 카메라네요 물 좀 써볼게요 네 물 드시고요 자 헥스쿼트가 무게가 한쪽당 20, 10, 30, 30, 60 두 번의 진행이 되고 한쪽의 무게가 60 자 헥스쿼트니까 등받이 자체를 굉장히 내려 자세 잡고 누워보시고요 혼자 부딪히고 혼자 아파하네 작진 않은 것 같아요 다리 위쪽에다 올려놓고 그렇지 그렇지 거기 잡아두고 그대로 올라가고 그렇지 자 천천히 엉덩이 쪽으로 무게 받쳐주고 다운되면서 스탑 하나 자 둘 오케이 자 셋 오케이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엉덩이를 받쳐주고 여섯 여덟 자 아홉 자 열 튕기지 말고 밑에서 잡기 자 하나 자 둘 셋 일곱 여섯 여섯 다섯 여섯 여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sam 여섯 여섯 무게감은 어때요? 자 스트레칭 취해주세요. 자 무게는 더 안올려도 괜찮겠어? 네 너무 당연한거 아니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5kg 짜리는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했듯이 네 아니에요 무릎 계속 통증이 와? 그 통증은 아니고 자 그러면 너무 위로 올리지 말고 좀만 밑으로 내려 더 밑으로요? 발끝이 좀 내려가지고 응 왜냐면 지금 발 자체가 내 대퇴부 길이보다 더 멀어지게 될 경우는 무리가 갈 수 있거든 너 뭐 동지 보이지 않아? 제가 파워레그 프레스를 원래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냥 레그 프레스 할 때보다 파워레그를 하면 힙에 자극이 더 많이 가는 타입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레그 프레스는 괜찮은데 파워레그 프레스를 하다보면 자꾸 무릎 쪽에 힘이 실려서 무릎이 더 아파서 그렇더라구요 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본인의 방어본능이 좀 많이 생겨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아프기 싫어서 그냥 하다가 보면은 한 번 이제 찌릿함을 받거나 이렇게 통증을 받고 나면 사람이 방어본능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 동작을 피하려고 하다보니까 자세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 핵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핵은 그동안 제가 안 해봐서 아픈지 안 아픈지 몰랐는데 그냥 스쿼트 할 때는 안 아픈데 딱 파워레그 핵 이렇게 들어가니까 무릎이 좀 계속 그럼 발 위치를 조금만 내려서 다시 자세 잡고 이 정도요? 오케이 오케이 네 이게 할 때는 난 날씨가 아마 날씨가 많으시겠습니까 몇 개?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완전히 무릎 펴지 말고 여섯 잡아주고 일곱 여덟 호 열 내려오면서 엉덩이로 근육을 잡아주고요 다섯 스트레칭 해주고 지금 이번에도 무릎이 아팠나요? 이미 한 번 통증을 받은 부분이라서 통증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 세트보다는 훨씬 낫고 힙 쪽에도 자극이 좀 더 집중해서 온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율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리 위치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각보다 더 멀리 떨어지면서 내 대퇴부 길이보다 더 멀어지기 때문에 부하를 위쪽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는 단순히 발 위치만 바꿔주더라도 충분히 개선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아 나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은 버리고 내가 자세를 잘못 잡지는 않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면서 진행을 하면은 훨씬 더 더 효과적으로 방법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게 사람마다 똑같은 자세는 사실은 없어요 자신의 대퇴부 길이에 따라서도 충분히 차이나고 뭐 허리의 유연성 골관절의 유연성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범위가 다 달라져요 근데 그거를 체크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한 방에 이거를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좀 더 그 경험의 수를 줄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줄여서 해주기 때문에 몇 번만에 체크가 다 끝나요 그래서 혼자 운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 발 위치를 조금 조금씩 변화 주면서 스스로 자극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을 많이 권장해요 근데 되도록이면 한 번쯤은 조금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과 운동을 한 번씩 해보면은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개선은 되겠죠 오랜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자 지금 세 번째 세트 진행해 오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무릎에 트라우마가 조금 있기 때문에 과 무게는 안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럼 한 번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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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지금은 뭐에? 간다 넵 부드럽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뒤꿈치로 무게를 받쳐주고 부드럽게 진행을 하고 부드럽게 진행을 하고 항상 상체는 고정되고 내려가더라도 엉덩이가 계속 뒤에 있는 패드에 밀어주면서 기본적으로 근육을 계속 자극을 주셔야 됩니다 엉덩이에 저때 힘이 없는 상태로 되게 되면 대부분이 데트에서 무게를 안 받고 허벅지로 무게를 받게 되는 거죠 자 몇 개째 들어갔고요 자 이제 여덟 자 내려오면서 엉덩이를 패드 쪽으로 밀어주면서 근육에 힘 잡고 그대로 지속히 시켜야 돼요 자 내려오면서 힘은 빼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꽉 잡아주고 그대로 밀어주는 느낌 자 하나만 더 갖고 자 내려와서 근육에 힘을 잡아주고 그렇지 그대로 밀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만 근육을 직접적으로 계속 자극을 주고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편하게 스트레칭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세 번째 네 세 번째 끝났고 이제 네 번째 한 번만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스트레칭 자 지금 보시는 이렇게 발목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전면부에 있는 데테브를 굉장히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혼자서 스트레칭 효과를 많이 못 보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이런 익스텐션에 있는 패드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칭 효과가 좋아요 자 물 한 잔 해 물 한 잔 해 응 응 응 여기서 보니까 얘 이게 이쪽인가 벌이 벌 개미 닮았다 개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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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드미 눈 맞죠? 자 다음 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개미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일개미예요 죄송해요 일만하게 생겼네 응 열심히 우리는 운동만 하도록 자 발바닥 정확하게 잘 집어주고 항상 힘은 뒤꿈치에서 아치 중간까지 다 쉬어도 돼요 근데 엄지발가락 계속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 살짝 들어요 엄지발가락 일부러 이게 막 습관적으로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심을 못 잡거나 힘을 못 준 상태에서 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엄지발가락을 누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 분들은 엄지발가락 들으면서 오히려 더 여기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바닥 자체를 약간 이렇게 응 이렇게 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오히려 더 여기랑 자극을 받아버려요 그러면서 이 무게가 무릎으로 쏠려버리는 거죠 너무 이제 빠져버리니까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엄지발가락을 땅에다 누르라고 해요 아니면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꾸겨서 힘을 주고 있으라고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만 이제 발바닥이 안정화가 돼야지 당연히 정확하게 근육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준비 자 호흡해주고 자 그대로 진행합니다 다시 다운 시작 하나 내려가고 자 둘 둘 천천히 부드럽게 자 셋 근육 잡아주고 자 넷 자 다섯 자 셋 여섯 자 이거 열고 자 넷 여섯 아오 자 열 그렇지. 발바닥에 항상 안정화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 둘 자, 셋 자, 넷 다섯 몇 개 남았나요? 두 개 남았죠? 자, 하나 더. 그렇지. 자, 좀 더 끝까지 발바닥은 붙어있되, 조금 더 뒤꿈치 쪽에 와 있는 거지 엄지 발끝은 들진 않고 그렇지. 자,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잡아주고 그렇지. 그냥 완전히 힘 빼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밑에서 잡아준 형태로 해줘야지만은 더욱더 자극을 잘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칭 좀 해주고 자, 다음 운동은 레그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익스텐션과 레그컬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재미난 친구고요. 자, 무게는 처음에 10kg짜리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잡고 올라가시고요. 좀 더. 자, 무릎뼈 바로 윗부분에 패드 끝에랑 맞춰주고 자, 손잡이 잡고 자, 무릎을 뒤로 접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진행해보세요. 자, 무릎을 접었다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다 피지 말고 요 정도 고쳐주고 자, 둘 쭉 조였다가 그대로 늘리면은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끼고 자, 셋 자극 잘 와요. 응 자, 늘리고 다섯 그렇지 집중 자, 근육 좀 늘려주고 자, 여섯 오케이 자, 일곱 오케이 끝까지 자, 여덟 자, 엉덩이는 들리지 않게 해주고요 아홉 자, 열 자,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이 패드 자체가 앞으로 많이 숙여져 있기 때문에 다리를 너무 많이 내리면은 무릎 관자리에 무리가 오고요 다섯 자, 더 내려오고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아홉 자, 열 자, 하나 조금 더 하자 무게 괜찮으니까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자, 오케이 자, 늘려주고 내려놓고 부드럽게 자, 지금 스물다섯 개 했을 정도니까 무게는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무게 올릴게요 어? 올리면 그 높은 점으로 많이 가진 것 같은데? 2.5킬로만 자, 이 레그컬 하면서 만약에 비복근 즉, 종아리 부분에 자극이 많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발목을 자꾸 풀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종아리 근육 운동이지 아, 전혀 종아리 근육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발목을 풀어주는 연습이 많이 되셔야 됩니다 자, 스트레칭 한번 해 주시고 들어갈게요 자, 만약에 하다가 종아리가 아프면은 자꾸 발목을 이렇게 툭툭 털어 줘 그렇게 해야지 좀 종아리에 힘을 많이 뺄 수가 있어 자, 더 올라오고 오케이, 잡아주고 자, 그대로 무릎을 접는다 생각하고 자, 하나 쭉 내리면서 이 정도까지만 자, 둘 오케이 근육 늘려주고 자, 셋 여기까지 힘을 좀 그렇지 자, 넷 쭉 잡아주고 오케이 자, 다섯 자, 개인적으로는 레그컬을 통한 햄스트링이 더 강해져야지만 힙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그컬 운동은 꼭 필히 시키는 겁니다 열고 자, 여덟 아홉 자, 열 자, 여덟 자, 여덟 셋 자, 넷 자, 여섯 일곱 자, 여덟 자, 발목 힘 빼 아홉 호흡 자, 하나만 더 하자 발목 힘 빼고 자, 무릎 접기 오케이 천천히 내려놓고 휴식 자, 올라오시고요 자, 지금 무게가 어때? 무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다가 보면은 이제 힘이 좀 딸리면서 자꾸 발을 이렇게 플렉스를 시켜요 그러다 보면 자꾸 비복근의 자극이 더 곱절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안 주려고 하는데 안 그러면 안 올라와서 아직까지는 지금 햄스트링을 직접적으로 쓰는 게 좀 약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평소에도 가벼운 무게를 자꾸 풀 스트렝스로 움직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육을 내가 최대치를 쓰지 않으면은 그만큼 근육을 쓸 줄을 모르게 돼요 짧게 짧게 자극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짧은 구간만 반복을 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대로 된 힘을 끝까지 주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워낙 고수분들이 하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그런 동작들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세트 했고 자, 스트레칭 한 번 더 한 다음에 세 번째 세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세트만 하고 머리를 묶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 묶고 시작한다 자, 운동할 때는 오늘은 제가 못 묶긴 했는데 모자를 쓰고 묶고 하다 보면 자꾸 머리가 걸려서 풀고 있는 건데 원래는 안 풀고 운동해요 웬만하면 묶고 운동합니다 묶고 운동하는데 이제 보통 프레스 같은 종류나 어깨 운동 같은 거 스미스 머신 이용할 때는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머리가 걸려서 밑으로 묶으면 계속 풀려가지고 좀 그럴 때는 풀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요? 얼굴 나오겠다고? 앉아서 하고 있었고 머리를 풀고 원래 운동하지 않아요? 자, 항상 여자분들은 머리를 묶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형태를 추천해요 이게 포니테일은 추천 안 해요 왜냐면 뭔가 닿는 게 있기 때문에 포니테일보다는 똥머리를 한다든지 이제 포니테일보다는 완전히 내리든지 그 두 가지 아니면 옆으로 빼든지 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똥머리도 걸려요 근데 얘가 운동하다보면 전에 계속 덜렁덜렁걸려요 그 덜렁거리긴 한데 안 하는 거 보단 낫더라고요 보통 그래요 보통 그리고 저 모자를 자꾸 썩다 하다 보니까 묶고 풀렀다가 자꾸 보통 그렇다고요 변명은 아닙니다 변명은 다 하셨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대로 준비 시작 하나 그렇지 처음에는 잘할 수 있어요 둘 원래 처음 스타트가 좋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여덟 아홉 끝까지 힘을 줘야 돼 그렇지 그리고 좀 더 조금 더 늘려서 근육을 길게 열 항상 근육은 길게 길게 초보자분들은 쓰는 연습을 하길 바라요 몇 개 했지 자, 둘 발목에 자꾸 힘 빼주는 거 중간중간 해주고 자, 셋 여섯 오케이 자, 넷 오케이 자, 다 늘려주고 다섯 여섯 오케이 늘려주고 자, 여섯 자, 발목이 힘들어 온다 생각 들면 종아리는 종아리 힘들어 온다 생각하면 발목을 풀어주고 자, 여덟 오케이 자, 늘려 자, 아홉 오케이 자, 늘려 자, 열 오케이 끝까지 내려놓고 자, 네 번째 세트 끝난 거지? 네 자, 무게는 치워주고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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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뜬금없이 인사 아홉 아홉 스트랩 어딨어요? 스트랩 스트랩, 손목 스트랩 아홉 저기 있으니까 저기 하나 챙겨요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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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이어서 할거는 스티프 스티프 레그드 데드리프트 자, 이 바벨을 가지고 운동을 할거기 때문에 자, 일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손목 전왕근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스트랩을 이용하는 편이구요 근데 이렇게 되도록이면 스트랩 없이 연습하는걸 권장합니다 자, 스트랩치 하고 모자 쓰는게 더 낫지 않을까? 왠지 모자 쓰는게 더 낫지 않을까? 진짜로 메이크 맞고 그냥 쭉 통장하면서 팀을 이렇게 말아주는 왠지 왠지 그냥 자꾸 목장에 네 아니야, 오버로 잡아 제일 일장 쭉 쓴 세 쭉 요기까지 흔들어 봐야죠 그렇죠 셋 쭈어 잘하고 있어요 넷 쭈어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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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을 써 줘야 돼 둘 골반을 끌어 들어서 그렇지 골반 빠져 주고 골반이 움직여 주고 자 스티프는 골반의 움직임에 따라서 햄스트링이랑 대둥구를 쓰게 되는 동작입니다 그렇지 상체를 숙인다는 포인트 보다는 골반이 빠져 줘서 그만큼 상체를 숙여 주는 거고 골반을 밀어서 상체를 쓰는 동작 자 빠져야지 더 그리고 얘를 밀어 주면서 상체 올라가고 쭉 뒤로 밀어 줘서 햄스트링이랑 대둥구 늘어나는 느낌 포인트 잡고 충분히 더 밀어 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골반 끌고 들어서 앞으로 밀어줘 오케이 자 마지막에 대둥구 수축까지 들어가지고 자 정면으로 쭉 밀어서 수축 그렇지 더 수축해줘 자 끌고 들어서 수축과 그렇지 그렇지 자 몇 번 했지 어? 몇 개 했어요 자 기억 안 나니까 열 개만 더 열 개만 해 그럼 하나 자 쭉 들어가 줘 그렇지 확실히 더 끌고 들어가 둘 더 끌고 들어가 그렇지 자 셋 중둔근까지 꽉 조여지게끔 끌고 들어가 자 넷 둘 십 꽉 자 다섯 둘 자 여섯 자 무릎 조금 더 펴주고 자 일곱 무릎 조금 더 펴주고 그렇지 자 여섯 둘 둘 자 예섯 골골도 긁고 둬라 골반 끌고 둬라 그렇지 자 마지막 자 무릎을 너무 굽히지 말고 자 내려놓고 자 휴식 자 무게 가면 어때 무겁지 않지 자 무게는 2.5키로 짜리 올려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스티프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 무릎을 조금 더 펴주는데 완전히 피고 하면 무릎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무릎은 구부러져도 상관이 없는데 일부러 구비면서 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구비면서 하는 거냐 다 피는 거냐에 따라서 어느정도 스티프냐 루마냐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해주면 더 좋구요 자 두번째 세트 무게는 한쪽 다 2.5키로씩 올려서 진행을 합니다 자 두번째 세트까지는 좀더 자세 포커스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게는 과하게 되지는 않을 거구요 자 확실하게 골반을 움직여주고 자 시작 자 하나 골반 쓰는 거야 골반 끌고 들어와 그렇지 둘 밀어주고 조여주고 셋 더 미루고 자 다섯 쭉 끌고 와서 조이고 그렇지 여섯 조금 더 세우자 상체 골반을 더 끌고 들어가 줘야지 상체 더 쓸 수 있어 여섯 좀 더 쭉 끌고 들어가 자 일곱 아홉 아홉 꽉 그렇지 자 열 그대로 꽉 자 하나 오케이, 자, 둘 튕기지 말고, 자, 셋 자, 햄스트링도 조여야지 자, 여기도 햄스트링도 같이 조여주고, 그렇지 넷 그대로 끌고 돌아서 꽉 조이고, 다섯 그렇지 자, 끝까지 조이고, 자, 여섯 그대로 끌고 돌아서 꽉 여덟 오케이, 자, 아홉 끌고 돌아서 조이고, 마지막 자, 열 그대로 끌고 돌아서 조이게, 오케이 자,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들고, 제가 무게를 추가할게요 옷 선택을 잘못했어요 아, 더워 죽겠네요 아, 왜 목폴라야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의 조합인데 그니까요 칼은 민낯인데, 목은 목폴라 아니에요, 되게 예쁜 스타일의 옷인데요 모자랑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모자 탓을 하나요 자, 무게는 한쪽에 5kg씩 자, 꽂아서 너무 갑자기 확 늘은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5kg 단위로 늘으면 되는 거야 내 배려를 위한 2.5kg가 들어갔을 뿐 자, 두 번째 세트 들어갔고요 좀 더 골반 쪽에 더 밀어줘서 체중을 좀 많이 실어줘 지금보다 더 다운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도 골반을 밀어서 조이고 들어가 줘야지 근데, 어, 일단 질을 못하는 게 있는데 자꾸 여기 이렇게 하면 골반에 자꾸 얘가 바가 치니까 아파요? 그래서 그게 불편해서 바가 치기 전까지만 상체를 아니야 더 조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몸에 붙어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막 팔 쪽에 이렇게 들어가요 얘를 좀 몸에서 떼려고 떼지 말고 떼지 말고 몸에서 떨어지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한 동작이기 때문에 이런 무게 있는 동작을 하실 때는 바벨이라든지 덤벨은 몸에서 많이 안 떨어지는 것을 권장합니다 닿는 느낌 때문에 보통 안 하시는 분들도 가능이 있는데 자, 이 닿는 느낌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거를 자꾸 해결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지 무릎은 좀 더 더 펴주고 자, 하나 자, 둘 끌고 들어와서 힙 조여주고 자, 셋 자, 이 무게가 결과적으로 등에서 들려있는 거예요 오케이 넷 꽉 조여주고 오케이 자, 다섯 늘렸다가 그대로 조여주고 자, 여섯 무릎 무릎 조금 더 펴고 자, 일곱 쭉 늘려주고 그대로 끌고 와서 조이고 자, 여덟 오케이 끌고 들어와서 조이고 자, 아홉 자, 열 열 조여주고 자, 열 그렇지 뒷꿈치는 땅을 밀어주면서 골반 끌고 들어와야지 중둔근을 더 심하게 조여주세요 열 조이고 그렇지 자, 하나 상체는 곱게 유지만 해주고 그대로 끌고 들어가고 둘 자, 끌고 들어와서 조이고 자, 셋 조이고 자, 넷 조이고 자, 넷 조이고 자, 다섯 그대로 끌고 와서 꽉 자, 여섯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아홉 할 수 있어? 자, 아홉 자, 여섯 할 수 있어? 그대로 골반 움직여요 자, 마지막 열 골반 끌고 들어와서 꽉 오케이 자, 내가 보기에는 정자세로 스무 번을 했기 때문에 무게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정도면은 무게 한쪽당 10kg씩 올려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저는 그래서 무게를 올려줄게요 자, 이제 날씨가 있었어요 날씨가 있었어요 날씨가 있었어요 힙 운동을 안 하면 힙이 금방금방 꺼져요. 거품이었어. 거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 스티프 같은 경우는 힙에도 굉장히 자극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운동 중에 하나고 이게 그리고 이 스티프가 또 좋은 게 이 힙이랑 허벅지 뒤쪽 경계선 있는 부분 이 라인을 굉장히 깎아주기 때문에 제가 제일 고민이 많은 거예요. 보통 이제 억밑살이라고 그러지. 억밑살 부분의 운동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은 굉장히 추천한 운동. 힙이 더 업돼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살이 많으면 생각보다 처져 보여요. 오리궁댕이 처져 보이는 사람들처럼 더 처져 보여요.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자, 코 골지 말고 코 파면 안 돼, 함부로. 운동할 때. 자, 10kg, 10kg, 20kg. 바는 기본 무게이기 때문에 저는 바 무게를 굉장히 좀 안 쳐요. 그냥 기본으로 들어야 될 무게니까. 자, 갑니다. 시작. 할 수 있어? 자, 하나. 체중이 좀 더 더 햄스트릿 쪽으로 밀어줘. 둘. 많이 숙이는 게 중요하지 않고 허리 너무 꺾지 말고 자, 셋. 제가 엉덩이를 빼주는 거에 포커스야. 자, 넷. 여기서 많이 숙여진다고 해서 그만큼 더 효과가 오는 거 아니야. 여섯. 잡아주고 그대로 엉덩이를 끌고 와. 여섯. 그렇지. 체중을 밀려야지. 자, 열곱. 올라오려고 조종 좀 하고 있어. 지금 떨어져도 괜찮아. 자, 여섯. 다시 살릴 수 있어. 네. 그대로 끌고 들어오고. 자, 오. 그대로 끌고 들어오고. 그대로 끌고 들어오고. 자, 열. 밀리고, 끌고 들어와서 조이고. 자, 하나. 하나. 오케이. 끌고 들어와서 조이고. 자,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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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쫄고 할 수 있어. 자, 네. 엉덩이 먼저 끌고 들어와. 엉덩이 먼저 끌고 들어와. 더 끌고 들어오고. 자, 다섯. 잡아주고. 내로 끌고 들어가서 조이고. 자, 여섯. 잡아주고. 내로 끌고 들어가서 조이고. 자, 여섯. 자, 여덟. 할 수 있어. 좀만 더 가자. 꽉. 좌우. 체중 밀어주고. 내로 엉덩이 끌고 들어가서 조이고. 마지막. 그대로. 꽉. 자, 무게 내려놓고. 휴식 취하고. 스트레치 한 번 하고. 네. 자, 무게는 어때? 무게 괜찮아요. 자, 그럼 무게 좀 올려볼게요. 네? 무게 좀 올릴게. 네. 어디까지 올린다. 한 번 두껍게 두껍게 두껍게. 그래? 나를 자극해서 손해볼텐데. 근데 무게가 무거우니까. 밑으로 올릴 때. 엉덩이 보다 다리를 하고. 마이크 짱 있어요. 무게가 무거우니까. 올라올 때. 엉덩이 쪽에 자극을 주는 게. 제가 운동을 아직 좀 미흡해서. 자극도가 좀 떨어져. 집중력이 떨어져서.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리 힘으로 일단 들어 올리는 거는 잘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엉덩이가 이게. 힘을 줄 수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올라오면서 한 번 풀렸다가 올라와서. 한 번 더 조여줘요. 근데 그 끊기는 거는 아직은 괜찮아. 아 그래요? 크게 문제는 없어. 어찌됐건 그 끊긴다는 거. 인지가 됐다는 거면에서는. 내가 인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이 없고. 그거에 대한 자극도를 못 느낀다면. 거기서부터 문제인 거지. 인지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쨌거나 계속 힘을 주면서 올라와야 되는 것 맞나요? 제일 좋은 건 그 방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추천한다면.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항문. 관략근을 굉장히 쪼이는 연습도 많이 해 주시면. 그 쪼이는 힘 때문에. 내가 좀 더. 이거를 밀어주는 힘이. 굉장히. 세지게 돼요. 네. 관략근 운동이 잘 안 돼 있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있겠죠. 네. 일반적으로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추천하는 거고. 관략근 운동 같은 경우는. 확실히. 관략근 운동을. 하기가 힘들죠. 아무 때나. 아무 때서나 할 수 있는 게. 관략근 운동이요. 그렇지만. 막상 또. 하기는 신경이 안 쓰이죠. 응. 그래서. 평소에 자꾸. 관략근 운동을. 주면 좋다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힘 때문에. 내가 힘을 그대로 끌고 들어올 때. 굉장히 또. 힘 들어가는 게. 틀려져요. 자. 마지막 세트. 무게에 올렸으니까. 마지막 세트. 가볼게요. 자. 견갑골. 뒤로 돌려놔 주고. 그렇지. 엄청 무겁다. 자. 되게. 가쁜이 들었어요. 자. 체중은 계속. 힘에다 주고. 하나. 조이고. 그렇지. 자. 늘리고. 조이세요. 둘. 오케이. 자. 셋. 늘리고. 조이고. 자. 넷. 조이고. 자. 다섯. 자. 체중 늘어졌으면. 얘 밀어줘서. 그대로. 꽉. 여섯. 그대로. 꽉. 골반 끌고 들어가서. 일곱. 꽉. 자. 여덟. 꽉. 좌우. 꽉. 좌우. 자. 꽉. 할 수 있어. 하나. 골반으로. 꽉. 자. 둘. 꽉. 자. 셋. 둘. 셋. 다시. 줄고. 넷. 좀만 더. 자. 들어가고. 여섯. 들어가고. 가자. 꽉. 자. 숨이 차서 그렇지. 할 수 있어. 일곱. 그렇지. 숨이 차서 그래. 둘. 자. 여덟. 오케이. 계속. 자. 아홉. 오케이. 마지막. 하나만 더. 둘. 오케이. 자. 올려놓고. 자. 스트레칭. 자. 앞으로 햄스트링 스트레칭 해주고 쭉. 무릎 펴서 늘려주고요. 무릎 펴서 늘려주고요. 자. 물 좀 마시고. 정리 좀 할게요. 네. 마무리. 네? 마무리. 뭐예요? 끝. 아 끝입니까? 네. 끝이랍니다. 조심하고. 둘.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되게 성의 없이 카메라를 들어요. 어딜 찍는 건지. 우린 알 수 없어. 안 보이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 분명히. 종류별로 하긴 하지만. 포인트는 저는 항상 비슷한 부분은 좀 있어요. 지금 워낙 지율이 몸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앞에 이제 대퇴 부분보다는. 대퇴 후면 부분. 즉. 대퇴 이두 부분이 좀 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대퇴 이두 부분을 많이 쓰고. 대등군도 계속 쓸 수 있게끔. 이제 그런 포인트를 맞춰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종류를 여러가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 근육을 쓸 수 있게끔. 그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하체 운동을 하고 있고요. 자. 항상 뭐. 동일하게 하지는 않고요. 계속 이제 몸 상태 체크하고. 그날 컨디션 체크해서. 할 수 있는 플랜에 따라서. 이제 변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요렇게 해서. 처음에 스미스 머신을 이용해서. 스쿼트. 스쿼트 했고. 두번째로는. 핵스쿼드 했고. 세번째로. 레그컬 했고. 마지막으로 스티프.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좀 뭐. 나머지 평소에. 이제 유산소라든지. 복근 운동 같은 경우는. 따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방송에서는. 따로 보여지지 않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운동 마무리 할 거고요. 자. 마무리. 마지막 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